사람들이 먹을 거 많이 치는 것 같다 오늘 밥 먹고 있어 우리 도시로 밥 먹고 있어 밥 먹고 있어 누워야 될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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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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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